랜디, 페퍼, 하이! 오늘도 행복해! 일어나야지. 준비하는 걸 찍고 싶은데... 너무 드럽네요, 여기가. 내 뒤로! 이거 얘가 좋아. 안 해. 안 해. 잊다고, 이게 장갑을 웃었거든, 여기. 안 한다 했어. 언니 일하고 온다. 자리 쓰세요. 아나, 다섯에 때 장갑을 갖고. 아휴, 힘 세. 아나, 다섯에 때 장갑을 갖고. 아나, 다섯에 때 장갑을 갖고. 집에 잘 있으세요. 집에 잘 있으세요. 어이? 집에 잘 있으세요. 하이! 아, 이쁘네. 해 봐. 집에 잘 있어. 이따가 저녁에 와가지고. 띠띠 해주고 할게요. 이게 아니야. 다섯에 때 장갑을 가지고. 첫 소위에 있는, 아, 다섯에. 아, 다섯에. 하이. 아, 다섯에. 아, 다섯에. 나섯에. 아, 다섯. 아, 다섯에. 아, 다섯에. 너무 인위적이지? 헤어, 메이크업, 수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수미 다 내가 했어요 다 다 좋아해 다 내가! 다 내가 했나? 다 나야 난 다 할 수 있어 휘이피티도 만들고 휘이피티도 내가 했어 더 자조해 동전? 하하하하 째이 비용이란 포즈가 맞아 집에 간다 휘장 지자님이 뭐하고 있었어요? 엎드려 아이치! 우리 애기 먹어야지, 뭐요? 뭐였냐고요? 뭐죠? 가자고요 자, 알았어. 페퍼도! 아이치 казια 침 아이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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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 닦아야돼 이빨 닦아야돼 아니야? 아이는 같이 할라다 들켰대요 브랜디는 똥 먹다 걸려서 이빨 닦고 목욕할거래요 아이 그래 안그래 목욕하고 이빨 닦을거야 뭐야 이빨 닦아놔 이빨 닦아놔 이빨 닦고꺼는 또 먹었으니까 지금 어? 이빨 닦아 안닦아 이빨 닦아 안닦아 하이 이빨 닦아 안닦아 브랜디는 브랜디는 이빨 닦아? 이빨 닦을거야? 이빨 닦아놔 브랜디가 이빨 닦아 아... 아... 그랜디, 페퍼, 하이! 사랑한다! 그랜디! 이거 봐! 옳지... 아 이빠! 가자! 페퍼! 빨리 와! 지금 산책... 근데 제가 원래 산책할 때 이 티셔츠 안이 올라가는데 그래도 귀여운데 강아지 그냥 돌은... 가자! 이기야기야, 이기야! 가자! 가자, 가자! 아이고, 주세요! 주세요! 아이고, 가요! 아... 정말... 주세요! 뭐 나오지도 않으면서 왜 그러세요?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얘는 놀이터를 가고 있어요 네! 네! 이ologic 나와요 네! 오오오 아이 으음 오오오 아이고 저희의 보니 아저씨 다 되었네요 여기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